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레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 얼마 만이에요. 서귀포에서 최신이 축제가 열렸다고 해서 제가 바로 달려왔거든요. 지금 리허설이 한창인 것 같거든요. 살짝 보러 가볼까요? 이게 얼마 만이야, 진짜. 서귀포 최신이 축제 하면 주민들이 함께하는 퍼레이드로 유명하죠. 아쉽지만 올해에는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대신 17개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죠. 이날은 성상과 표선, 예래동과 남원등 8개 팀의 무대가 준비됐는데요. 뭐처럼 공연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죠. 이렇게 오랜만에 다들 모이는 자리잖아요.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무대가 저희한테는 진짜 생애 처음으로 기분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지만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열 체크와 손소독을 완료해야 입장이 가능한데요. 지침에 따라 현장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됐습니다. 하나 둘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 떨려요. 그리고 읽기 어려울게요. 제27회 서귀포 70리 축제 행사 어간하야 제주 예술 한마당에 포문을 연 건 성산읍입니다.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해신국과 해녀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현장 분위기에 저도 절로 신이 나더라고요. 효선면 세화 1, 2의 트로트장구 공연도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모처럼 열린 축제에 모두가 즐거운 모습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축제 자체가 너무 오랜만에 열려서 일단 이렇게 열린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니까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개인별 방역 축제를 준수하면서 서귀포 17개 읍면동 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지친 심신을 취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제 너무 신나게 즐기다 보니까요. 벌써 출출해졌어요. 축제하면 또 사실 먹거리잖아요. 여기 어디 먹거리 장터가 없을까요? 저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축제를 즐기다 보니까요. 출출해졌어요. 축제하면 먹거리잖아요. 먹거리 장터가 어디 없을까요? 먹거리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특별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전시회예요? 1회부터 26회까지 사진들을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사진전이요? 너무 기대됐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서귀포 70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장터 대신 열린 온라인 사진정도 정말 기대되죠. 포털사이트에서 서귀포 70리 축제를 검색하면 끝.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데요. 축제 포스터와 역대 사진전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실이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축제의 풍경이겠죠. 맞아요. 예전에는 축제가 이렇게 열렸었잖아요.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굉장히 크게 서귀포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이날 제주어 말하기 대회도 열렸는데요. 제주에 정착한 이중희까지 다들 실력이 쟁쟁하더라고요. 성님은 이디 온 지 얼마나 됐을까? 난 혼 6년 되신가? 깡해도 나도 혹은 꽃이 포레버젠 한국 시집 온 태국 사람한테 인터넷에서... 다음은 더듬더듬 제주 말을 이어가는 다문화 가정 출연자의 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멋있죠. 제주 말의 재미를 살리는 어머니 출연자들의 환상적인 호흡까지. 참가한 8팀 모두 쟁쟁했습니다. 드디어 경연이 끝나고 결과만을 발표할 시간. 다문화 가정팀에선 빠빠사라 씨가 우승을 했고요. 전체 우승은 세 분의 어머니께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런 행사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수상까지 하셨어요. 소감이 남다리실 것 같은데요. 그 시대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난 그거를 아기 때부터 이렇게 봐서 그거를 내가 발표를 하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 발표를 잘 들어줘서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참여한 마당이 끝나고 다양한 민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제주 전통 보리타작 시연에는 저도 참가했습니다. 벌써 내년 축제가 기대되는데요. 17개 읍면동이 함께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다시 준비할 계획인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한 즉 흥겨움을 서귀포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을 축제 행사장에서 꼭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제27회 70리 축제. 주민들이 함께 꾸려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죠. 내년엔 올해보다 더욱 많은 인원이 모여서 풍성한 축제 한마당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